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이번 시간은 짱가몽의 돛설 28번째, 대명선덕도자기는 5번째 시간입니다. 빨리 가죠, 시간이.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갈수록 또 시청하시는 분들의 실력도 쑥쑥 늘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교재가 다는 아니겠지만 공부하는 방법 중에 뭘 하나 간단한 교재라도 정해놓고 그걸 교과서 삼아서 다른 교재들을 보완하면서 가는 게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쭉 해왔던 이 교재는 제일 어려운 교재입니다. 중국 도자기는 쉬운 교재가 없어서 다른 건 내용들이 너무 간략하고 이거는 제가 봤던 책 중에서는 단연 최고 어렵습니다. 최소한 두세 번? 그 정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워낙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복잡하니까요. 뭐 그림이 많으니까요. 그림 감상하느라고 저도 책을 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글귀마다 읽고 있는데 단어 자체도 저는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차라리 그냥 진짜 한자를 옆에 써줬으면 사전이라도 찾아가면서 해석이라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러지도 못한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필합, 화요, 그다음에 뭐 봤지? 이 유명한 사방 외곽형, 외곽사방형 이런 것도 보고 초대도 보고 투호, 관이병도 봤습니다. 오늘은 기형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몇 점 안 남았거든요. 우선 등을 먼저 보겠습니다. 등은 이제 이 등인데요. 이 등은 이제 옆에 제가 써놨는데 서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스탠드죠. 스탠드. 책 볼 때 보는 등, 스탠드입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뭐라고 그럴까 선덕항제가 아주 공부를 많이 했나 보죠. 이런 것도 필요했던 거 보니까. 대북고공박물원에 한 점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한 점. 우리 또 한 점 있다 그러면 또 찾아봐야죠. 한 점 있을 뿐입니다. 자, 여기 한 점 있는 겁니다. 한 점 있는. 이 왼쪽이 청화화회문 서등. 이 서등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책 볼 때 쓰는 겁니다. 아주 색깔이, 색택이 멋있으면서 정치하고 깔끔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옹정 때에 이 선덕제 것을 방을 한 것이죠. 벌써 이 주자의 손잡이 부분도 벌써 여기 왼쪽에 선덕대가 유리하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곡선이 치고 여기는 그냥 쭉 뻗어 있어요. 트집을 잡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보주 구술도 좀 색을 많이 칠했고요. 어딘가 모르게 좀 불안해. 여기 외반이 이렇게 하부로 내려올수록 해갖고 안정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진품이고 이거는 이제 방품입니다. 옹정 때의 방품이라는 것이죠. 요새 방품이 아니라. 그래서 서등을 한번 보셨고요. 뒤에 이제 옹정 때 걸 방품하고 비교하는 사진 나올 때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공부는 좀 반복에 반복을 거듭하면 눈에 익습니다. 그럼 그다음에는 좀 쉬워진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대북 고궁방문에 아까 그거 한 점이 있을 뿐이다. 그럼 이제 어떻죠? 도록이나 뭐 다른 데에 거래되고 있는 것들은 어떻다? 방품이다. 방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반신은 이제 주전자형으로 만들었고요. 요렇게 주전자죠. 손잡이 돼 있으니까. 둥근잎에 뭐 굽다리각 있고 뭐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은 이제 주구입은 삭평하였다는 건 요렇게 평평하게 깎아버렸다. 요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은 이제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우가 있습니다. 로우. 로우는 이제 화로죠. 화로. 기형은 이제 한나라 때의 청동기 그거에 이제 근원합니다. 요런 거는 이제 송때 뭐 이렇게 도자기에서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고도자기 할 때. 다리가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종로입니다. 삼종로. 요거 특징은 특징적인 거는 이제 요기에 이제 일곱 줄에 현문이 있어요. 각을 음각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줄을 놓는데 뭐 여기는 돌대라고 썼지만 우리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줄이 거어있는 것은 현문이다라고 이제 이제 표현을 하시면 좋습니다. 요거에 이제 여섯 송의 연화. 전지연화문이죠. 그리고 요기에 이제 관지가 여섯 자가 써 있고요. 내벽에 요 안쪽에 이제는 백유로 발라져 있는데 청색기를 띈다. 아주 푸른색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팍팍 나와야 됩니다. 량청류라고 말씀드렸죠. 영락대부터 선덕 태하고 유할 때 량청류. 빛날 양자에 푸른 청자. 그러니까 청색이 있어서 빛난다. 이런 뜻입니다. 옆에는 뭐 늘 나오는 얘기죠. 소마리청의 특징. 농염하고 퍼짐이 있고 철갈색 결정반이 있고 삼족과 저부는 여긴 시유를 하지 않아서 노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 이제 누두. 이건 이제 누설할 때 누자죠. 흘려버릴 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흘려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깔때기라고 생각하시면 깔때기 금방 알죠. 알아들이죠. 대북 고공박물원 소장의 또 여기는 보물은 다 여기가 있다니까요. 대북 고공박물원. 대만에 있는. 청화 연판문 누두는 매우 정치하여 선덕 청화기 중에서 특히 가치가 높은 기물이다. 특히 가치가 높다. 여기 있습니다. 사진을 이제 보시면서 설명이야 뭐 나중에 책 읽어보시면 되지만. 이런 스타일은 이제 깔때기죠. 여기다 이제 물을 이렇게 흘려보내. 액체 같은 걸 흘려보내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다 여섯 개의 구멍에서 물이 여기서 들어가서 액체가 빠지는 거죠. 이 밑으로 해서 빠지는 겁니다. 이 사이는 접관이라고 해서 이게 붙인 거거든요. 이쪽만 그 유약이 시유가 안 돼 있나 봅니다. 그 표현을 여기 설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앞부분에 설명이 혹시 빠졌을까 봐 한번 보면은 여과장용을 한다라는 것까지 있고요. 관이 접합하는 곳에 작은 굽이 있고 긴 관은 위가 굵어져서 설명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앞당겨서 우선 군지는 좀 이따 보는 거고 이건 이제 확대해서 태골은 약간 두텁고 접관된 곳의 굽의 노태는 옅은 귤새. 왜냐하면 노태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뭐 벌써 1450년 정도니까 벌써 600년이니까 지나면 이게 이제 화석홍 같은 게 이제 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노태 같은 경우는 백유를 안 발랐기 때문에 두 줄의 연판문 안에 여백을 두고 청화로 이제 관지를 썼다. 영선 시기에 모두 제작을 했는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체크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제 구분을 해야 되니까. 우린 시대 구분을 잘해야 되거든요. 반대. 영선은 이제 구분이 안 됩니다. 불분이라고 그래갖고. 하지만 그래도 차이가 있는 건 또 외워놓으셔야 돼요. 선덕 때 거는 이제 백유를 이제 했는데 영락과는 빙열이 많은 가유형이다. 그러니까 가요 아시죠? 가요. 가요처럼 나오게끔 하는 유약이 가유입니다. 가유. 빙열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짜글짜글한 빙열이 이쪽에 이게 있다. 여기는 이제 백유를 발라놓은 거죠. 여기는 선덕 때 거니까. 여기 백유를 이제 시유를 했는데 이게 이제 영락 거는 여기가 짜글짜글하게 빙열이 많다. 왜냐하면 이제 유약 자체가 이건 그냥 유약이고 백유고 영락 때는 여기다가 가유를 이제 시유를 했기 때문에 빙열이 많다. 이런 뜻으로 이제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접관 부분은 이제 선덕 것은 유약이 안 발려져 있고 영락 것은 유약이 발라져서 이런 옅은 귤색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 양자를 구분한다. 그것만 체크해서 한번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용기로 만들었다고 전합니다. 어떤 의료용도인지 상상이 안 가는데 뭐 이제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 입을 벌리고 뭐 이렇게 한약 같은 거를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용기 말고는 뭐 생각이 바로 안 납니다. 저는 그 술을 담는 이렇게 술병 작은 이런 입구가 작은 데에다가 넣고 우리 간장 옛날에 따르듯이 술을 따른 거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료용이라고 쓰니까 제가 뭐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아주 날렵하게 생긴 멋있죠. 불안하죠. 이거 툭 치면 부러질 것 같은. 또 이음새도 없어요. 아무튼 이런 기형을 군지라고 합니다. 군지. 군지. 이 밑에 이제 군지. 군아가. 혹은 이제 범어로 해서 산스크리트죠. 범어가. 쿤티카 이랬습니다. 쿤티카에서 이제 군아가가 나왔고 군지가 나온 겁니다. 이런 이제 스타일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 스님들이 무료를 마시거나 손을 씻을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군지군지 하면은 이런 것도 이제 군지라고 많이 이제 좀 알고 있죠. 이런 기형도 군지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것도 이제 뭐 방이겠지만 당연히 이것도 어디 뭐 관지가 있네. 선동이 언제 관지 이런 거 있어요. 참 초창기 때 이런 것도 샀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뭐 그냥 색깔이 색택이 좋아서 샀어요. 소마리청이잖아요. 소마리청의 훈산효과에다가 뭐 여러 가지 기형도 멋있어서 멋있습니다. 이 군지가. 예 그래서 보여드렸고요. 다시 한번 땡겨서. 저런 군지도 있고 여기에 이제 사진에 나온 이런 군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조식관. 예. 이 조식관은 글자 그대로 그냥 새가 먹는 관이다. 새 모의관이에요. 새 모의관인데 그냥 우리 같은 경우 아이고 플라스틱 아이고 플라스틱을 얘네들은 지금 못 쓰니까 플라스틱 없으니까 다 이렇게 도자기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더 고퀄러티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신분이 높으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게 이제 조식관들의 그런 일종을 종류별로 이렇게 나열한 건데요. 다 당연히 저기 제신품이죠.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이제 높이가 5.8cm니까 한 이 정도 돼요. 새 모의관이니까. 이게 뭐 한 보통 한 몇 억씩 합니다.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진품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석류를 석류같이 생겼잖아요. 석류를 닮았다고 해서 이제 석류형 연꽃을 이제 두 개가 있다 해서 쌍연 조식관이고요. 요거는 뭐 조식관같이 생겼어요. 그죠. 죽절형 대나무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요렇게 관지를 이렇게 쓰고 요기도 요기도 쓰고 요거는 이제 고복형이라고 해갖고 북처럼 생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고복형이고 여기 밑에 이제 섬형 했던 섬자는 이게 두꺼비 섬자입니다. 두꺼비 모양으로도 또 요렇게 만들어서 했던 모양입니다. 요거는 이제 연적이고요. 그래서 조식관은 다양한 형식이 있다. 그 표현을 이제 고 밑에 고 밑에 이제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송나라 이전에는 조롱 속에다가 이제 조식관이 있었는데 경덕진에서는 이제 청화조식관을 번조하면서 원대에 처음 보였으나 선덕 시기에 이제 많이 출연합니다. 이런 다양한 스타일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선덕 황제가 취미생활이 이제 조금 뭐 선덕 황제가 굉장히 뚱뚱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옛날에 황제들은 이제 사냥도 많이 가고 그래야 되는데 앉아서 그냥 귀뚜라미 결투하는 장면이나 보고 세모이나 주고 뭐 요런 아기자기한 취미를 많이 갖고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그런 이제 놀이기구들을 많이 이제 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덕 청화장에는 모양이 참신하고 독특한 것들이 있는데 독특한 것들이 있는데 투공화훈 이건 이제 투공이란 말은 구멍을 뚫었다 뭐 이런 거죠. 우리는 이제 투각투각 그러는데 정확한 명칭 중국 명칭으로 하면 루공입니다. 루공 구멍을 이제 냈다 이런 말이죠. 화훈은 이제 향훈입니다. 향훈 향훈이 그림은 있습니다. 사진은 여기 없지만 그림은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나온 대로 보면 요런 스타일입니다. 요런 스타일입니다. 요런 스타일 화훈이 향훈이거든요. 요게 이제 이렇게 딱 띄게 돼 있죠. 요게 이제 루공이 막 구멍이 나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뚜껑을 딱 벗기면 여기서 이제 향을 피우면 요 구멍을 통해서 이제 향이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새어 나오는 향훈입니다. 향훈 향훈이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여러가지 기형들 연적도 있고 향훈도 있고 실솔관 귀뚜라미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과롱이라는 또 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기 밑에 있는 이제 우리 내일부터 다음 시간부터는 문양을 들어가는데 문양하고 상관없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요게 이제 실솔관이라고 해요. 실솔이 실자가 귀뚜라미 실 솔도 귀뚜라미 솔 그래서 실솔관이라고 합니다. 꼭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실솔관이고요. 실솔관이고요. 요 뚜껑에 이제 구멍이 나 있어요. 숨구멍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요기다가 이제 그 끈 같은 거를 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 백로가 있는데 굉장히 그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예술성으로 볼 때 굉장히 하고 굉장히 한 데다가 그 선덕황제의 모우이신 그 태우가 그런 귀뚜라미 장난하고 이런 걸 싫어해가지고 보이는 대로 다 실솔관은 다 깨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현존해서 전세에서 내려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가치가 있는 걸로 요것도 이제 아마 요런 관련된 그런 과롱이라고 하는 건 상자입니다. 박스 여기서 무슨 용도로 이제 요런 애들을 뭐 키웠던 용도일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반파가 다 돼가지고 요기는 이제 수복을 한 거죠. 요거는 그냥 얘가 오리지널이고 요거는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청색으로 칠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까지 한 거는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관하고 팝하고 뭐 해서 전부 다 했습니다. 기형이 좀 꽤 많죠. 하지만 문양표는 더 많습니다. 문양할 때 요 또 기형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중복하면서 공부를 하면 되고요. 또 참고가 될 수 있는 시청각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편병을 좀 봤어요. 그죠? 편호를 봤습니다. 이게 호로편병이죠. 호로수대이편병 여의편병인데 제가 왜 색칠을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요것은 선덕오리지널이고 요것은 강이떼 오리지널입니다. 선덕때는 지난번에 병하고 호는 태체가 상하 태첩입니다. 상하 이렇게 잘라서 만들고 밑에를 만들고 위를 만들어서 붙이는 겁니다. 상하 태첩 그런데 강이떼 청나릇떼 오면서 좌우를 갈라가지고 왼쪽을 찍어가지고 왼쪽 만들고 오른쪽 찍어서 만들어서 붙입니다. 이거는 좌우 태첩 구분이 가시나요? 좌우 태첩 상하 태첩 태를 첩에서 붙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선덕건은 굽이 타원형입니다. 직사각형에 가까운 타원형이에요. 그런데 2번이나 3번 그림은 방이죠. 2번, 3번 방은 직사각형 혹은 좀 둥그런 타원형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해 두시라는 거죠. 설사 진품이 아니더라도 뭐든지 진품에 가깝게 방을 한 게 아무래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중요한 사진이니까 카메라만 담았으니까 꼭 기억을 했다가 그때 짱가목 돗소리에서 봤던 이런 스타일 이걸 기억하는구나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런 것을 구입하게 되셨을 때 직사각형에 가까운 타원형인데 혹시 이러면서 기대를 한번 가져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사진은 못 봤는데 여기는 흑백이지만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한자가 써있나요? 루공이죠. 구멍을 뚫었다는 얘기입니다. 루공 향훈 우리 교재에는 화훈이라고 썼지만 향훈입니다. 향훈 이게 다 구멍이에요. 여기 있는 게 다 구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뚜껑을 빼면 여기서 향이 타고 있죠. 그러면 뚜껑을 닫아 놔도 이 구멍을 통해서 향내가 바깥으로 나오는 아주 예술품으로 잘 해놓은 겁니다. 여기를 루공을 하면서도 옆에 또 청화로 시유를 해가지고 칠을 해놨고요. 여기도 문양을 다 놓습니다. 아주 멋있는 그리고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좀 줄어들어서 네 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했던 기형도 있고 기형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도 외워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마만 이것보다 더 많은 걸 공부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볼까요? 석류준 이죠. 석류준 이제 금방금방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과모양으로 됐어요. 평가준 이면서 용도는 수우 여기도 우 라고 써있지만 수우입니다. 물구르시라는 뜻입니다. 필세예요. 필세 사과모양입니다. 평가준 입니다. 평과 중국말로 평과가 사과입니다. 빙구어 이렇게 부릅니다. 빙구어 그게 사과입니다. 애플이죠. 애플 이거는 조금 아까 봤던 루드 깔때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루드라고 여기도 3번 루드라고 쓰여있습니다. 여기 루드라고 쓰여있죠. 그 다음에 얘는 편호 편병 이거는 아까 지난 시간에 했던 투호를 닮은 뭐라고요? 관이병 관이병 이거는 여기는 화구분인데 화분 같은 경우는 쓰임새인데요. 여기가 꽃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러는데 우리는 꽃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보다는 뭘 썼었죠? 능구죠. 능구 능구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조금 아까 봤던 그림하고 비슷하죠? 줄이 가있죠. 현문으로 되어 있는 로다. 현문으로 되어 있는 로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여기서는 안 봤지만 어디나 책자나 경무회장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이라고 합니다. 이. 이런 한자가 있어요. 이이라고 청동기에서 비롯된 기형이고요. 원때부터 있습니다. 이는 뭐냐 하면 이렇게 물을 이쪽 그릇에서 저쪽 그릇을 담는데 흘러 넘칠 수가 있으니까 이 수구를 통해서 물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런 용도를 쓰는 이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합이죠. 합. 필합이라고 그랬어요. 필합.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서등. 서등이죠. 등이죠. 서등. 이거는 두죠. 두. 뚜껑이 있으니까 육에 두. 이거는 탁자예요. 잔을 놓는 탁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잔탁입니다. 여기다 차장 같은 거 술장 같은 거 딱 놓아가지고 마시는 거죠. 여기는 탁자이기 때문에 잔탁이다. 여기 있습니다. 잔탁. 그리고 얘는 외곽 사방병. 맞죠? 사방 외곽형 이렇습니다. 옆을 모서리를 깎은 걸 외곽이라고 그러고 원래 있었던 게 사방이니까 사방 외곽형 외곽 사방병 그렇습니다. 이거는 짐승의 걸로 귀를 만들었을 수도 있고 코끼리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 문양은 보통 견우화문을 많이 쓴다. 거기까지는 보셨고요. 이거는 구멍이 입구가 매병하고 달리 벌어져 있어서 별구 대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조금 아까 봤던 향훈이죠. 향훈. 그래서 기형들을 한번 훑어서 복습도 할 겸 실물을 갖고 복습을 해야 됩니다. 실물도 교재에 있으니까요. 지난번에 영상 보시면 마무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문양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문양은 내용이 많지만 거기에 많은 진품들의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그리고 문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 기형도 엄청 중요하고 문양이 엄청 중요합니다. 기형하고 문양하고 빼면 남는 게 없어요. 그게 다입니다. 그러면 기형하고 문양인데 재료가 뭐냐 청와냐 유리홍이냐 분체냐 오체냐 투체냐 광체냐 그리고 기법 범랑체냐 그 기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기형하고 앞으로 볼 문양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걸 다 알면 도자기 대충 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논문을 쓰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이상한 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속지 않고 당하지 않고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런 아픔을 겪지 않고 바로 좋은 기물 명품 그래서 제가 그런 기준도 말씀드리지만 이거 어디까지 제가 제시하는 기준이지 시청자분들한테 꼭 맞는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험을 먼저 했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진품 찾아가다가는 정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인생 자체가 그냥 즐기시기 바랍니다. 명품을 찾아서 어제 만든 거라도 명품은 사람 눈은 다 똑같습니다. 나중에 어떤 분이 다른 분이 그 기물을 봤을 때 똑같이 좋다고 생각하신다니까요. 그런 그런 거를 적당한 가격이면 소장하셔가지고 닦고 만지고 애정을 쏟으면서 명품 또 골동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이 재미있고 모험적인 것이죠. 맨날 오늘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또 말미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좀 이상한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문양에 대해서 차분하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는 항상 응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